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증과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학민력시험이 진짜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응원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도 응원인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올 한해도 너무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성원 절대 잊지 않고요. 저도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껏 열심히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게다가 며칠 더 있거든. 그래? 어.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껏 미처 챙기지 못했던 하나를 더 챙겨서 공부를 해둔다면 한 문제를 더 맞출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며칠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신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실력의 여러분들이 되어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남아있는 기간 너무 무리해서 막 잠 줄이고 이래가면서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막판이라고 이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아휴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대충 해볼까? 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아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수능 당일이 아닙니다. 그 전날부터 시작돼요. 음 전날 예비소집도 가야지. 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 시험장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날 몇 시에 잠자리에 들지 수능 당일날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 메뉴는 어떤 음식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하는 게 속이 부대끼지 않고 편안한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허기가 지지 않는지 이거 다 테스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시에 집을 나와서 어떤 교통편으로 시험장까지 갈지 몇 시에 내가 입시를 해서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할지 음 다 계획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도 드셔야 할 텐데 그 또한 마찬가지 어떤 음식을 이렇게 챙겨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지 다 계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걸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이라도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능 전날에는 누구나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잘 못 자요. 긴장된 상태에서. 그치? 근데 미리 내일 수능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진짜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항상 최대한의 집중을 해보는 연습은 당장 시작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꽤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 그렇게 되면 아 안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잠 안 자고 공부했던 습관이 계셨던 분들 그리고 낮에 2시나 3시쯤 되면 왠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해지면서 취약해지시는 분들 빨리빨리 이 시간대에 맞춰서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험을 치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국어에서 그릴지 영어에서 그릴지 수학에서 그릴지 지구과학에서 그릴지 또는 다른 탐구 과목에서 그릴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최소 한 과목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과목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 근데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걸 수도 있고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본인이 그 순간에 뭔가 좀 흐트러지고 좀 긴장을 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이 치러지는 그 순간에는 이런지 저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애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잖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평소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내가 느린데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모르는 게 하나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한 3, 4개를 모르겠네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긴장되고 당황이 돼요. 왠지 시험이 다 끝나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왠지 망한 느낌이 들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어쩌지 이걸? 내가 이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망쳐가지고 지금 뒤에 거 푸는 게 의미가 있네.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당초에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제보들 되게 많이 받아요. 시험보다 울었다. 너무 시험 문제가 안 들어오고 안 풀리고 진짜 망한 느낌 들어서 막 엉엉 울면서 시험 문제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험생 분들보다 제가 볼 수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많긴 하죠.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글이 올라오고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절대.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문제가 어렵다면 다 어려? 아니지. 개 중에 몇 개 어려운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잘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막 난 이미 글렀어. 나는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순간엔 어? 내가 평소에 문제 풀던 것보다 한 3개 정도 더 틀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망했다가 아니고 어? 그러면 1등급 컷이 한 이만큼 낮아지겠네. 평균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겠네. 나는 3개를 더 틀렸지만 옆에 있는 애들은 한 5개씩을 더 틀리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려우면 나한테만 노력했어? 아니지. 다 어려워.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망했다라는 생각하면서 풀고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인력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잘 안 풀리는 문제 끝까지 보여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넘기고 후순위로 미루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골라서 풀어놓고 남은 시간 할애해서 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어? 이거 저기 매년 과목은 달라요. 근데 이거 매년 이런 일이 생겨. 그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휴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왔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난이도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면 아휴 이 문제는 내가 잘 몰라서 찍고 있는데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찍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중에서 고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나만 찍겠어. 다 찍는 거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충분히 의미 전달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내용도 이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다른 과목 시험 결과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어?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딱 봤습니다. 문제를 풀게 돼요. 음. 처음에 당황하고 긴장되면 어? 글이 안 들어와요. 어? 게다가 국어 시험지에는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하하하하하 그 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눈이 어? 첫 줄에서 계속 왔다니 갔다니 하고 있는 거지. 다음 줄로 못 넘어가고 어?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긴장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1교시에 있으면 하 진짜 막 어? 막 힘들지? 어? 뭔가 마음이 다 힘들죠? 어? 그 문제는 평소보다 내가 1교실을 잘 못 치렀다고 생각이 들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부여잡고 수학시간에 계속 아 나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그리고 있고 그럼 되냐? 안되지. 탐구 볼 때는 수학 계속 써요. 아 수학 어떡하지? 수학 어떡하지? 그러시면 안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질수를 한 것 같아 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은데 왠지 내가 좀 실수해서 한두 개 좀 더 틀린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아유 내가 한두 개 실수했으면 다른 친구들은 한 네다섯 개 실수했을 거야 그 생각으로 그 순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된다고 제 말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결론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다 예상했던 바야 이런 의연한 마음으로 다 예상했던 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의 집중을 해서 문제를 올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붓겠다 이게 필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은 막 망했다고 생각을 해 막 수학을 완전 망한 것 같아 근데 맞춰보니까 실제로 수학을 제일 잘 봤어 그것 때문에 그 뒷시간에 탐구해서 막 생각지도 못하게 막 나아있고 그럴 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괜히 막 이렇게 없는 얘기 지어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역대로 얼마나 많은 수능이 치러졌고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치러 왔으며 얼마나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본인만 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풀어내서 진짜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막 시험 볼 때 막 망했다는 생각에 울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막 울면서 문제 풀었어 이런 글 올라온다니까 이 생각을 하시라고 야 나한테 눈물을 날 정도면 다른 애들한테는 피눈물을 날 정도겠구나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지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건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순간에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결국은 멘탈이에요 멘탈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 제 말씀의 의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껏 진짜 열심히 노력해 갔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그 실력을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뽐내고 온다 이런 인력으로 문제를 멋지게 풀고 온다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이렇게 더 실력이 향상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지나가는 관문이고 누구나 다 거쳐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는 그냥 뭐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해질 것도 아닌 거고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본인의 지금까지 노력했던 바를 진짜 가감없이 다 실력 발휘하고 오시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오즈 패밀리 오즈교 신도로서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우리 오즈 패밀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어디에서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멋진 한 사람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고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기뻤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는 저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 언젠가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고 궁금하실 땐 맛보기 강의 있잖아요 맛보기 강의나 해설 강의나 우리 오즈 카페 지구과 카페 오시면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테니까 언젠가 편안한 시간대의 먼 미래라도 한 번씩 이렇게 놀러와서 구경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고 실력발이 멋지게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